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선조 역사를 볼 때면 사색당쟁에 대한 부분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이야기지만 어떻든 사색당쟁이라는 부분을 빼놓고 조선역사를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근사한 대의명분을 외치고 이론적으로 상대방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다 제한된 그런 토지라는 자원밖에 없었던 시절에 끼리끼리 뭉쳐서 자원을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한 그런 투쟁 정도나 다툼 정도로 그렇게 예로가 됩니다. 당쟁은 혈연, 지연, 학연의 바탕을 두고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조선이 망했으면 조선의 정치와 문화 가운데 가장 어두운 부분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곧바로 일제치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없었습니다. 어느 사회든 편가르기와 부족주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주 심한 편입니다. 요즘에 편가르기와 우리끼리 다 해먹기를 보면 조선조의 사색당쟁이 떠오르는데 요즘에 가장 그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1군의 집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축이 된 법원 내 인권법판사회, 인권법연구회라는 곳입니다. 인권법연구회를 두고 3월 29일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김명수 법원의 특수특권사조직인 인권법판사회를 당장 해체하라. 좀 강한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 사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법원 내에 진보성량판사들이 모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명단 일부가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이른바 사법적폐청산사건 판결문에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101명의 명단이 들어가 있다. 소속 판사가 400명이 넘 떠나는 인권법연구회는 스스로 학술단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초대회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뭉친 일종의 사조직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뭐 끼리끼리 다 해먹기 위한 그런 일종의 사당 풍당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결국 이제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인권을 외치지만 그것이 인권은 없고 결국 민주를 외치지만 그것이 민주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지금 진면목은 사조직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으쌰으쌰 하는 것은 모두 다 해먹기 위한 것이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다 해먹자 다 해치우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따금 이 사회가 신물이 날 정도로 싫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사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은가 어떻게 권력을 지면 그렇게 공평과 공정함이라는 것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다 해치먹기 위해서 그렇게 날뛰는가 이렇게 그냥 분노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무원 인사도 마찬가지고. 4월 27일 날 조선일보는 인권법 판사회가 어떻게 다 해먹고 있는가를 분석해서 보도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재판은 정치라고 외친 인권법 판사회 김명수 대법원 요직 34%를 장악하다. 정치 편향 논란 부르는 판사들이 행정처의 42% 자문위의 40% 판결 영향받지는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 특종 기사를 낸 조백근 기자와 건순환 기자의 기사 가운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법 연구회 회원 명단을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이 연구의 판사들은 대법원의 양대 핵심 기능인 재판과 사법행정 부서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대법원 상고심 3심 사건의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법관에게 올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97명 가운데 33명 34%가 이 연구에 소속이다. 인권법 연구회 회원수는 460명으로 전체 판사 3214명 가운데 14% 가량인데 인권법 판사들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 2배가 훌쩍 넘는다. 또 법원의 인사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한 대법원 산하 법원 행정처 판사 12명 가운데 5명 42%가 이 연구회 소속이다. 비슷한 기능의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 자문위원회 위원 10명 가운데 4명 40%가 이 연구회 회원이다. 법원의 허리에 해당하는 전국 지원장 41명 가운데 10명 24%도 이 연구회 소속이다. 이 비중은 앞으로 훨씬 더 크게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양성대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반발로 2017년 소집 때 현재까지 가동 중인 직급별 판사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진은 매년 50에서 64% 정도가 인권법 판사로 채워지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깃발을 든 사법정책폐청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는 법관대표자 회의가 아니라 김명수 호의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한 인권법연구회가 자기들이 차지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독립은 내팽기치는 기득권 세력이 됐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법부가 이 지경이 됐으니 다른 분야는 어떻겠습니까? 조금 관심있게 우리 사회를 관찰하는 사람들은 점점 우리 사회가 끼리끼리로 박히면서 세섭받는 그런 경향을 목격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목격했듯이 뭐뭐 유력한 인사들이 자식들을 명문대학이나 이런 부분에 입학시키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끼리끼리 그렇게 통해서 일을 추진하는가를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성장이 정체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당연히 이렇게 사회가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정말 그나마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시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인사 같은 부분이 아름아름으로 이런 게 있었겠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들끼리 해먹는 체제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부러져줬지만 인권은 없고 민주를 부러져줬지만 민주는 없는 사회가 돼가는 겁니다. 오로지 한 가지 존재하는 것은 우리끼리 뭉쳐서 다 헤쳐먹자.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개탄할 일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